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떡값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비교가 된 논란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세비,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명절떡값이 얼마나 지급이 된 건가요? 네, 어제 아침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 계좌에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습니다.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습니다. 이른바 명절떡값입니다. 설 연휴까지 합하면 국회의원들은 명절떡값으로 85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어떨까요?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한 사람은 10명 중 4명도 안 됐고 평균 상여금은 8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절떡값도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올해 세비는 얼마나 되죠? 네, 국회의원들은 수당으로 매달 786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40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고유 업무임에도 추가 활동비를 받는 건데요. 이 두 항목은 비과세라 세금도 안 냅니다. 여기에 명절 휴가비 등 상여금을 더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5천 7백만 원, 월평균 1,308만 원에 이릅니다. 뭐 연봉 말고도 혜택이 여러 가지 많죠? 네, 맞습니다. 매달 차량 유지비와 유료비로 14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항공과 KTX 이용료는 물론 취소 수수료까지 지원받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연간 1,900만 원을 받고요. 의원회관에 있는 전용 헬스장과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이 매해 1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은 4배에 가깝습니다. 인구 대비 전체 의원 수 등의 차이가 있지만 GDP 대비 의원 연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연봉, 이른바 3비라고 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다음에 국회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엔 국회가 독자적으로 세비를 결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셀프 연봉 인상인 겁니다. 영국과 같은 국가는 외부 기관에 봉급 산정을 맡기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국회의원서부터 라는 식으로 제안 규정을 두고 있죠. 이른바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동안 세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비가 깎인 적이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 세비는 2018년 이후 한 차례 빼고 매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봉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의 성적표인 법안 처리율, 역대 최악이었죠. 민생 법안은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월급은 때맞춰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거는 괜찮은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수많은 특권과 권한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만 잘하면 뭐 수억 원을 줘도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일도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이 떡값 하나 아깝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